자 로마초입니다. 피티니아로 하고 있죠? 워너비님 안녕하세요. 피티니아가 참 어렵더라구요. 지금 하고 있는데, 턴 넘기죠. 자 턴 넘기입니다. 음..네. 제가 그.. 얼마전에 카라케네라는 애들을 깼는데, 그 카라케네가 피티니아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 1티어짜리 공병 창병밖에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피티니아는 되게 쉬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깨는 백션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깹니다. 이 새끼 왜 자꾸 우리 내륙으로 오지? 이 새끼 왜 자꾸 우리 내륙으로 오지? 이 새끼 왜 자꾸 우리 내륙으로 오지? 키레이.. 카레나이아요? 카라케네 얘기하는거요? 카라케네? 얘가 이게 될까? 이 친구는 꽁꽁이 닫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자 아무튼 하아 자 그래서 사르데스가 망했습니다 이 친구는 프락치죠 자전을 안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걸로 카라케네로 자전한 이거 그 뭐예요 비티네로 자전 안하려고 그러면은 1티어짜리 공병 보병을 써야 되는데 제가 카라케네에서 그 짓을 했거든 그래서 별로 다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저의 서비스 얘들이 지금 아 얘들이 지금 얘들이랑 전쟁 중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이 시발놈들이 남의 땅에 지들 집도 아니고 기새끼들이 그지? 그지? 친일파 새끼들도 아니고 저게 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 무역 좀 했고 제네피 시누스로 갑니다 보스원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요렇게 하고 지금 내가 적자야 지금 이 상태로 적자라서 군대를 해산하든지 아니면은 자 일단 요거라도 해산합시다 조금은 적자를 줄여야지 이 친구들은 내 생각에 해산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두죠 요 친구들은 저기 두는 두어서 이제 생긴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저게 게임 안어울리고 턴 넘기죠 내가 언제 방송 숨어져 있어 90년대로 후퇴했다 그럼 너무 높게 평가해주는거 아닐까 1930년대에 루트했다 그래야죠 1920년대 30년대 90년대면 너무 높게 평가해주는거지 30년대에 루트했다 절대 요거 올립니다 한키라 저거를 내 생각에는 그 지금 터뜨려야 될 것 같아요 정차지가 없었어요 진짜 그러면 1890년으로 돌려야죠 그때도 이제 친일파들이 있었으니까 자 마케도니아 한테 참전 걸곡 가줍니다 아니 1890년 1990년이 아니고 1890년 자 장키라 점유하구요 쟤는 시대로 일단 보냅니다 적자 탈출 직전까지는 왔네 자 일단 요기 배치하고 터넝합시다 터넝깁시다 자 자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게 있지만은 더 나은 길은 있습니다 더 나은 길은 항상 있어요 자 이코니엄 치구요 자 자 이코니엄 치입니다 자 근데 요친구들이 멸망을 안해버리네 그지 멸망 안해버렸어 멸망을 지금 안해버렸어요 멸망을 했었어야 됐네 멸망을 했었어야 됐네 저 새끼들이 멸망 안했어요 이 개새끼들이 어 안키라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터넝기고 에이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맵 턴 400원 정도는 계속 드로네 고맙게도 쟤들이 공격을 해오겠지 이거는 막아야되는데 막아야됩니다 이거는 월기병의 요새전인데 맞겠나 자 강아지 시끄러 지원군은 저쪽에서 오고 야 삼성이 대단하긴 하네 강아지 시끄러 우리 망루에 맞아 뒤지는 병사가 더 많겠다 적한테 질려 죽는 것보다 쟤들은 이쪽으로 오네 자 자 we have captured the gates 일단 성밖으로 나갑니다 자 자 잠깐만 근데 지금 저 우리 고양이 새끼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번만 더 내 귀에 지금 헤드폰 끼고 있는데 내 귀에 저 소리가 들리면 가서 내가 응징하고 올 거야 잠깐만 잠깐만 갔다 올게 저 마저 사충이인가 오늘 왜 저러지 내 귀에 그.. 이해가 안되는데 왜 자꾸 게임이 멈추죠 ㅅㅂ 뚝뚝뚝뚝 끊기는게 왜이런지 모르겠네 아 이리와 아니 다른 전투에선 잘 돌아왔는데 왜 이것만이래 우리의 영혼을 지켜봄게 오더라도, 내 권리 오븐 플랫 오븐 플랫 오븐 플랫 오븐 플랫 오븐 플랫 오븐 플랫 우리의 권리 그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 장군 BG구요 이겼네 자 이겼습니다 자 마자카가 폰도스령이라는게 좀 그러네요 음 폰도스 배신해버릴까 폰도스 배신해버릴까 폰도스 배신해버릴까 I greet you as befits your reputation I... In my lord's name My lord, ready for orders Besieging settlement We fight Advance Ready for battle Let's go I'm going to go Let's go Let's go Hermes's name is the name of Hermes Speak, but do not deceive with tricky rhetoric, false logic or cloying You offer gold for our favor, gold And people are warned to beware of us when we offer gold You offer gold for our favor, gold We fight for your service Not possible, my lord There is honor in service My friend Her book My friends crossed the border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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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 일단 적재한 탈출 했구요 자 턴 넘기고 자 제곱게이들이 마자카를 공격해 왔습니다 막았구요 자전으로 막았고 폰더스 망해버렸구요 이 새끼들은 왜 자기 종일을 해결 안한거 왜 이까지 내려서 지랄인지 모르겠네 바스타늘이랑 전쟁중이면서 오 잠깐만요 자 돌아왔구요 이 새끼들은 지금 바스타르네랑 전쟁중인데 왜 주력군단이 오디소스에 와있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 으xt 정리했구요 자 건물 좀 지어줬습니다 카파도키아가 공격을 하겠지요 순망치 아니네 자 어댈소스는 함락됩니다 한동안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카파도키아는 휴전 안하겠다 그러고 마이 러드 마이 러드 마이 러드 마이 러드 바자카이는 그래도 초등군 있긴 하다 얘는 얘를 못 잡을거 그죠 얘도 아마 이 위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다 마이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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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마자카로 돌아가고 자 사트라프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 저것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다 백업 하나 해두죠 영상 끊고요